너무나 자신감 넘치는 부분이 참 많이 보이죠. 아주 얇게 공략했는데요. 들어갑니다. 스롱 피아비의 득점으로 2대0. 일목적구로 아주 얇게 긁어냈던 스롱 선수입니다. 정말 예민한 두께의 공략이죠. 지금은 뒤돌리기 파격을 주면서 중돌 없었고요. 정확한 득점.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3대0입니다. 지금 같은 뒤돌리기에서도 회전량을 많이 주고 시도를 하면 사실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공의 중심 쪽에서 회전량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사용을 하고 당점과 스피드 조합을 잘 해내야죠. 두꺼운 두께로. 충돌도 잘 피해주고. 라인도 좋습니다. 한 번 더 득점을 초과합니다. 스롱 선수의 뒤돌리기 득점으로 4대0. 스롱 페비 선수. 참 깔끔하네요. 득점도 지금.